BNI 코리아 팟캐스트 145회 BNI 태국 멤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야 하는 후덜덜한 일 1탄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N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IE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해경이고요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로 손꼽히는 BNI 코리아 존윤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 태국 가요 지금 한 두 달,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태국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지 가서 좀 방송하고 우리 콜카타, 콜카타, 콜라키씨 또 같이 좀 출연해서 팟캐스트도 같이 좋네요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팟캐스트 출장 가서 좀 방송 한 번 했으면 좋겠네요 콜라키씨가 오면은 열렬히 환영해 주시겠다고 아 네 태국 멤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후덜덜한 지금 1탄인데요 몇 탄까지 있는 건가요? 뭐 몇 탄까지 뽑을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네네 일단 1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후덜덜한 일들 태국 멤버들 어떤 일을 하나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2020년 연초에 제가 BNI 코리아의 목표 OKR 얘기하면서 3천 명의 탁월한 사업가가 꿈을 이루는 베이스 캠프가 2020년의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 결과로 유지율 65% 그 다음에 감사장 총 100% 비즈니스 액수 3천억 그리고 평균 챕터 사이즈 40명 이상을 달성하자라는 거를 드렸는데 정말 집요하게 이 목표에 매달리고 싶습니다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솔직히 이게 후덜덜한 일인가요? 네 아마 대표님도 충격받을 수 있어요 뭔지 빨리 말씀해주세요 궁금해요 태국에서는요 BNI 멤버들이 활동을 하실 때 빨개 벗고 활동을 한답니다 다 벗고 분명히 저 말에는 뭔가가 있을 거야 뭘 벗는단 말이야? 모자를 벗는다는 건가? 너무 좋은가 그러면? 안경을 벗는다는 건가? 뭐냐 물론 옷을 벗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야죠 지금 얘기 듣고 갑자기 실망하시는 멤버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 그래요? 그럼 태국에 빨리 가야 되겠다 여행사에 지금 전화하려고 준비했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없다에 제가 오른손을 걸겠습니다 뭐냐 이분들이 챕터에서요 매월 챕터 성과를 평가를 하는데 각 멤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감사장 금액 딱 나오잖아요 프람스 리포트에 그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얼마 벌었는지 내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 또 전체에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멤버가 처음에 들어오면 내 회사 매출이 얼마이고 내 고객 리스트는 이런 게 있고 올해 매출 목표는 얼마이고 계약당 평균 단가는 얼마이고 잠재 고객이 고객으로 전환되는 전환율은 어느 정도이다 이런 거를 모든 걸 공개해요 그래서 파워팀이 운영될 때에도 파워팀이 8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 사람이 B&I에서 벌고 싶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 제가 어떤 챕터에 갔는데 어떤 우리 멤버가 저 B&I에서 얼마 벌고 싶으세요? 얘기 다 물어봤는데 돌아가면서 저 100억 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작년에 B&I에서 얼마 버셨어요? 500만 원 작년에 B&I에서 얼마 벌었는지 모르는 건 좀 작게 번 건 이해가 가요 그럼 전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100억은커녕 몇 억도 되지 않는 대사예요 그런데 1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진짜 허황된 꿈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챕터에서 유대표님 챕터에서 멤버분들 매출이나 실제 돈 얼마 버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몰라요 저도 말한 적 없고 없죠? 네 저 멤버 벤츠타 그건 알죠? 네 그렇죠 차는 알지만 하지만 저 멤버 사업 규모가 매출이 얼마인지 아는 챕터는 거의 없어요 네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태국 멤버들은 다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다 공개를 해요 서로서로? 서로서로? 멤버들끼리? 챕터 전체에서 챕터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챕터가 100억을 하자 50명이면 그럼 1인당 2억씩이잖아요 2억씩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세우는 게 그냥 100억 하자라는 게 아니라 멤버 전체가 종이에다가 저 B&I 통해서 우리 챕터에서 얼마 벌고 싶어요 매출 목표를 쓰면 그 매출 목표를 전체가 다 더하면 챕터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은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그분의 실제 매출의 몇 퍼센트이냐를 확인하고 그 목표를 세운 다음에 매달 목표 대비 이 사람이 얼마 벌었니야까지 다 공개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걸 한다고 생각해 해보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 요즘 돈 안 벌려가지고 되게 고민인데 작년에 나 이거 굉장히 사업이 어려웠는데 우리 그 동료 멤버가 동료 멤버는 저 사람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사업 규모가 큰 것 같은데 비교돼서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이 나 되게 사업이 작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이런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묻기에도 그냥 신뢰가 된다고 생각해서 또 그런 부분은 함부로 물어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태국은 네 그거를 다 공개해요 왜 그러냐 네 그 대답이 굉장히 명쾌해요 지금 이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느냐 네 우리는 모두가 다 도와주려고 모였고 각 분야가 다 다르다 그래서 내 현실이 지금 어떻다라는 걸 서로 솔직히 벗고 까야 된다라고 몇 년 전부터 합의해서 챕터 전체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챕터가 그걸 다 하고 있네요 모든 챕터가 그걸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셔럴 오피스에서 본사에 다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그거 하는 데는 태국밖에 없는데 네 그 내셔럴 오피스에서 그 내셔럴 디에럴 멤버들이 그만두면서 어 저는 여기 돈 번 거 없어요 B&I에서 돈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사람이 돈 번 거를 뻔히 아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얘기해서 우리 각자 누가 얼마 벌었는지 팜스 리포트에 그거 띄워주세요 네 했더니 본사에서 이거는 추가적인 프로그래밍이 들어간다 네 제가 돈 낼게요 아 그렇게 해서 돈 내고 B&I 태국은 팜스 리포트에 각자 돈 얼마 받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아 그래서 숨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이게 후덜덜한 일 후덜덜하죠 아 그러니까 지금 후덜덜해서 네 계속 지금 그거를 현실 대입을 해보려고 상상을 하다 보니 자꾸 머리가 자꾸 멈추네요 이게 뭐냐면 네 영어 단어로 인테그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인테그러티를 번역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과 행동에 차이가 없는 것을 인테그러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탁월한 성과의 배경에는 인테그러티가 있습니다 네 현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돕고 싶다는 치근지심의 마음에 바탕에서 난 지금 여기 있다 난 부끄럽진 않아 근데 지금 현실은 이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냥 너무 무리해서 빛내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은 이렇고 우리 같이 모여서 서로 도와서 훨씬 더 멋진 미래를 만들자라고 합의하는 것 네 그게 비앤아이 태국에서 하는 후덜덜한 일일탄입니다 정말 또 있다는 거죠 네 하나가 아니라 모두 벗고 만난다 라는 말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진짜 벗은 것과 마찬가지죠 매출 공개한다는 것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멤버도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죠 이 인테그리티를 우리가 점점 각자가 회복할 때 그때 정말 위대한 파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후덜덜한 일 1탄 함께 하셨는데요 태국 멤버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후덜덜한 일 또 다른 2탄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